김영아 씨 이번 일요일 날에요 서울에 있는 북촌 창호극장에서 꽤 의미있는 추모 공연이 열린다고 합니다 아 네네 오는 13일 서울 북촌 창호극장에서 판소리 규명창이었던 고 김선영 박사를 추모하면서 소장했던 고 음반을 복각해낸 추모 공연이죠 네네 조용히 오랜 세월 우리 판소리에 깃든 가장 한국인다운 정신과 예술을 연구했던 고 김선영 박사를 기리면서 그분이 남긴 유성기 음반을 다시 들어보는 자리인데요 네네 동서양 철학을 깊이 연구했던 고 김선영 박사가 남긴 우리 음악에 대한 끝없는 사랑 특히요 판소리를 통해 한국 문화의 정수를 밝혀보고자 했던 열정의 규명창 한 분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이번 추모 공연에 선보이게 될 고 음반은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이동백 명창의 심청가 중에서 범피중류 대목도 수록됐고요 네 일제강점기 시대에 여리명창 강소춘의 춘향가 중의 사랑가 그리고 한성태의 제비노정기 등 희귀 음반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네네 우리 시대 김영창 중에 한 분을 추모하면서 그 김영창이 오랜 세월 사랑했던 판소리를 고 음반으로 다시 들어보는 자리인데요 네 13일 일요일 3시부터 서울 북천 차항구 극장에서 열리는 한 규명창을 추모하는 이은주회 네 판소리를 사랑했던 고 김선영 박사를 추모하면서 새겨볼까 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자 상한골 상사디아 1부 첫 곡으로 판소리 심청가 가운데서 신봉사 눈뜨는 대목을 이동백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그 때 신봉사 황홍지 국련지 아무런 줄 모르고 아버지란 말이 웬만이 나는 아버지는 말 어디 없어 술 취한데요 심청 날로에 아인당 소원 죽인 지가 3년인데 어리두고 어리라곤다 아이고 아버지 천신이 감동하고 요하 인도완사 시해가 다시 자라 황홍까지 돼야시니 아버지 그저들 눈을 떠서 어서 보시오 그래별 보자 신봉사 눈뜨는 빤자들이 왈카코지 시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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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나 다행을 벌을 처음 보니 자책 보라고 공도일체 꿈을 뱉던 선제로구나 내 딸 일시 분명하여 얼시 보도 좋네 너의 어머니 귀킨으로 그렇게 고생이 장치하듯이 후세나 안 잘 줄 줄 알고 매우 매우 좋았던 오늘 날이야 맛있니 시아자자 좋다 어찌 내 딸 세상아야 황송이 백필드 요조승역의 부양 백필 금신우지 가장 와줘 일합을 매고 상타 천장사회라는 것은 어젠의 부양 중이 장관이오 반대 또 놓은 것도 놓은 니 장관이오 금관 교복의 함창이 예보 보니 장관이오 오빠 진미 선마등 로고보니 장관이오 시아자 좋다 시토든 지팽이 내드리고 해는 천지에 좋은 날이 거들거리고 누나보다 시아자 좋네 아이고 신봉사가 울리 우리 마누레 현풍강시 우리 마누레 나는 이때 지산로서 이러한 요지를 복을 만들고 우리 마누레 상철객이다 너 우지 내 아시지 정말 아이고 100원이 드는 유료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상사디아에 참여해주신 분께는 보성단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초란애랑 야 초란이 소식 들었네 그 딸 결혼시킨다고? 아유 4월인데 벌써 입소문 났나 보네 청첩장 보낼 거네 아니 요새 그 결혼식장 잡기 힘들다는데 어떻게 잡았는가? 점심시간에 맞춰서 잘 잡았네 그래? 아니 어딘데? 그 강남은 말이야 1년 전에 예약해야 한다는 그런 소리 나오던데 나는 강남이랑 뭐 강북이랑 상관없어 날씨만 도와주면 되거든 야외구만 그래 그 야외 결혼식 그 비용도 줄이고 잘 됐네 근데 어딘데? 거기 주변에 꽃도 활짝 피고 앞으로는 호수도 있고 좌편에 청산도 있고 우편으로 봄나들이 나온 사람도 많을 거고 음 그래 오야 다 좋은데 근데 날씨가 만약 안 도와주면 어쩔 건가? 그 옆에 넓지는 않아도 실내 공간이 있으니 걱정 없네 꽃피는 정원도 있고 앞에 호수에 좌편에 청산에 아니 근데 교통편은? 공항도 멀지 않고 기차역 고속버스역 막힌 데 없지 거기다가 말이야 사랑과 소리판도 열기로 했다지 뭔가 헐 쓰고 신랑신부 친구들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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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이렇게 사랑과 소리판도 마련해준다? 아니 아니 우리 딸내미가 춘향이 하고 박서방이 이도령을 헌다네 호호호 성원소념은 마치자마자 춘향이가 되고 이도령 되는구만 우리 딸이 동호인 활동을 좀 했거든 오 춤추겠다는 친구 대금 해금 한 곡 저 해주겠다는 친구 줄을 섰어 호호호호 야 그 야외 결혼식장 볼만하겠구만 그래 그날 주례는 누구신가? 응 얘들이 주례 없이 해보겠다는 걸 달랬지 뭔가 아 요즘 주례 없이도 하더구만 아니 그래서 누굴 모셨는데 응 우리 동네에 자수성가에서 5남매 잘 키운 박씨 아저씨 있잖아 어 지난 대보름 때 그 상세 잡았던 꼭두세 덕만씨를 응 주례사로 그냥 우리만치만 사러 멋지게 복 받으소 하신다네 얼쑤 그러고 흥이 나면은 비나리 한 곡자 하실 테고 어 그래 신혼여행은 응 우리 땅 가보지않은 그냥 멋진 데가 많다면서 운동화도 준비했다네 응 기차도 타고 배도 타고 걸어다 본다니 어떤가 아이고 좋지 오야 그 내가 그날 그 야외 결혼식장에서 축하 한 곡 좀 해주고 싶은데 에이 주례사도 1분만 하기로 했는데 네 여보게 나도 잠깐이면 돼 대박나게 큰 곡 박탈영 한 대목 어떤가 어이 초라니 네 춘향가 가운데서 사랑가 대목 감상해 보셨는데요 조상현 안숙선의 소리였습니다 네 요즘에요 결혼하는 사람들이 1년에 30만 이하로 떨어질 정도로 줄어들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렇다죠 네 이게 예식장 잡기도 뭐 이게 쉽지가 않고 일생에 한 번 하는 거 뭐 남보란 듯이 하고는 싶고요 네 네 하지만 형편은 또 그렇게 되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준비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네 네 네 이 대관비용이 이제 부담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또 여기도 꾸미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그렇게 비싸고 고급스러운 것보다는요 넓고 그리고 교통 편하고 그 편의시설을 갖춘 그런 공공장소도 활용했으면 합니다 한국전통 문화중심 얼씨구 좋다 지와자 좋네 국악방송 1호 후보나 서울경기 FM 99.1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은 99.329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파람 94.7 이고요 강릉은 103.3 남원 95.9 제주 91.3 서귀포 106.9 메가헬츠까지 세계로 열린 여러분의 국악방송 얼리씨구나 좋구나 국악방송 좋을씨구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사랑방 네 오늘은 정의현감 이섬의 표류고사입니다 네 정의현이라면은 지금의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지역이죠 거기에는 성읍 민속마을도 있고요 또 정의현호라는 거리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의 서귀포시 표선면이 예전엔 정의현이었는데요 그 정의현을 다스렸던 그 현감이 47명의 선원과 함께 표류하다가 중국 양주 지방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해난 사고를 당해서 표류하다가 중국 양주 해안으로 올라간 정의현감 이섬 표류하면서 숨진 사람도 있었겠죠 그럼요 바다를 떠돌면서 굶어 죽은 사람이 14명이나 나왔고요 33명이 거의 실신 상태로 구조됐는데요 양주관리가 이제 문초를 했던 거죠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해적대 아니냐 하고요 네 말도 통하지 않고 해적대로 오해를 받고 잘못했다가는 큰 벌을 받을 텐데요 그때 정의현감 이섬이 나선 건가요? 네 그렇죠 정의현감 이섬은 붓을 달라고 하고서 이 한 구절을 쓰자 양주 사람들이 대접을 달리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구절이었을까요? 열폭짜리 황포 돛배 바람도 못 가리고 조선 제주 땅 아득하구나 네 그 구절을 본 양주관리가 이 사람들 해적이 아니다 조선 제주 땅 사람이다 하면서 문초를 그쳤던 겁니다 네 말이 통하지 않아서 해적으로 몰려가지고 엄청난 고초를 겪을 뻔했는데요 정의현감 이섬이 붓으로 쓴 말은 우린 표류한 조선 제주도 사람이다 네 열두폭 황포 돛배로 바람도 못 가렸나라는 그 구절 조선의 제주 땅이 아득하구나 네 그 말로 명나라 관리에게 조선 사람임을 알렸던 정의현감 이섬 덕에 해적 누명을 벗은 셈이죠 네 조선왕저 성정 14년 8월 10일 기록을 보니까요 정의현감 이섬이 사신 일행을 따라서 본국으로 송환됐다 33인이 무사히 사신을 따라 본국으로 돌아왔다 했네요 네 그때 천추사 박건선이 북경에 들어갔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제주 정의현감 이섬과 훈도 김효반과 그리고 뱃사람 등 33인을 데리고 무사히 본국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네 말이 통하지 않았을 때 붓을 들어서 웅변했던 제주 정의현감 이섬 열두폭 황포 돛배로 세찬 바람 막지 못하고 바다를 떠돌다 보니 우리 조선 제주 땅이 아득합니다 네네 이 한마디로 해적선에서 어떻게 그런 글이 나오겠느냐 조선의 제주 사람이 분명하다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자 네 그 시절에도 인도적인 송환이 이뤄졌던 겁니다 네 아니 근데요 왕조실록에는 본국으로 송환된 기사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네네 정의현감이 붓으로 쓴 그 구절은 안 보이네요 아 네 그런데요 홍길동전을 남긴 허균이 성소 부부고란 문집에는 그 정의현감 이섬의 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요 때로는 글 한 줄로 33인의 목숨을 구해내기도 했더라는 거군요 네 그렇죠 오늘 고전사랑방 정의현감 이섬에 대한 고전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상사대회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고성옥 외 여러분의 소리로 이어도사나 띄워드립니다 네 이어도사나 고성옥 외 여러분의 소리로 전해드렸고요 한 곡 더 이어봅니다 제주 칠머리 당구 가운데서 삼석연물놀이를 한샘소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체험열차 타실 분 칙칙폭폭 삑삑 체험열차 승객 여러분 오늘 놀라운 체험기회 준비했습니다 인공지능 체험칸 자 번호표 뽑아주실까요 아하 인공지능 체험이라고요 저기 여기요 내가 먼저 뽑았다구요 아저씨는요 이세돌바둑이나 보세요 저기요 혹시 그 알파고랑 바둑 한판 도는 뭐 그런 체험인가요 아 여행 중에 신선한 체험기회를 드리고자 마련했거든요 미래의 인공지능과 직접 대화도 가능합니다 무엇이든 물어볼 수도 있고요 말없이 바둑돌만 두니까 저게 무슨 속셈이야 사람 갖고 놀겠다는 거야 뭐 웃는 거야 뭐야 그랬는데 그 말을 하는 인공지능 뭐든지 물어보라 고3 아들 문제도 아 네네 수험생 자녀용 인공지능은 고3 아들이 직접 이용하시고요 자 체험열차 인공지능 미생고에게 물어보세요 아 네네 어이 인공지능 미생고 독도를 아냐 신라 지증왕 13년 서기 512년 음령 6월에 김이사부가 오오오오 와 이 인공지능 미생고가 독도를 아네 어때 그래 그럼 이건 알아 여기 이 지역구의 이 사람 후보가 될 것 같아 어때 정치 질문 사절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욕설 막말 곤드레 수리 문제 아 그래 그래 알았어 잠깐 내가 지금 불안한 게 있는데 이 통지를 받았거든 이거 버텨볼까 싶은데 어때 미생고 생각은 주정차 과태료 체납 통지서 무시하면 통장에서 돈 뽑아갈 확률 100% 폐차비용 덤태기 확률 100% 자진해 내는 게 올해 손해 예상 금액 57만 원 절감 가능 버티다 망신당할 확률 아 알았어 그건 됐고 이거 봐 미생고 내가 현재 6년간 건강검진 거부하고 살거든 계산되니 자자 내가 이대로 살면 몇 살까지 아니 그러니까 건강검진 받으면 몇 살이나 더 유리한지 한번 말해봐 미생고 돌발 행동 예상 이 말 들으면 당신 주먹이 많이 아프다 그래도 듣고 싶습니까 뭐야 내 주먹이 왜 아파 말해봐 내가 건강검진 6년째 안 받고 살거든 몇 살이나 살겠냐고 미생고 말해 건강 이상 징후 묵살 중 이대로 살면 13년 7개월 19일 뭐야 내가 13년 7개월 사는 아니 이놈은 미생고가 어디다 대고 탁탁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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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먹 주먹 고통 예상 적중 예상 적중 남은 인생 13년 7개월도 예상 잠깐 미생고 나 말이야 건강검진 받으면 몇 살 살겠니 어? 몇 살? 네 이 시간 1부 끝곡으로 한일섬유 아쟁산조를 윤윤석의 아쟁연주로 함께 했습니다 네 세계 대결 알파고와 이세돌 선수의 바둑으로 정말 인공지능이 지금 화제잖아요 네네 이세돌 구단이 불개표에서 아쉬웠는데요 인공지능 기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계산하고 판단 예측한다면 야 이거 상상이 안 돼요 장차에는 뭐 사람 일자리를 대신하겠다고 나서는 인공지능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측하기를 20년 후에는 뭐 일자리가 47% 정도는 줄어들 거다 그렇다고 하죠 반 정도가 준다는 얘기죠 네 하지만 지식 같은 거는 인공지능 한 개만 가지고 다니면 또 묻는 대로 말해줄 거 아니에요 네 사람만이 가능한 예술까지도 인공지능이 도전 중이라는데 네네 자 오늘 이세돌 선두 2차전 대구에서는 좋은 결과 있기를 빌어보겠습니다 네 상암골 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기사와 함께ах 우리 악기 토파보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보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이 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디지털 우리 악기 교과서 해금을 추가해서 더욱 풍성하게 중국어를 추가해서 더욱 많은 세계인이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한류 3.0 시대, 이제 우리 악기로 이어갑니다. 우리 악기 스마트 교과서, 우리 악기 토파보기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 정보센터입니다. 향사 박귀희 명창을 기리는 기념관이 선생의 고향인 경상북도 칠곡군에 들어섭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의 대표적인 전통 공연 예술가인 박귀희 명창을 재조명하고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향사 박귀희 명창 기념관은 오는 2018년말 개관할 예정입니다. 기념관은 석저급 중질이 칠곡 호곡 평화기념관 옆에 건립되며 유품 전시관과 국악 공연장, 교육장, 연습실 등으로 이뤄집니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기념관이 건립되면 박귀희 선생을 기리기 위한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활발하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립극장과 프랑스 샤이오 국립극장이 공동 제작한 국립무용단의 신작 시간의 나이가 무대에 오릅니다. 시간의 나이는 오는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됩니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일환인 한국 내 프랑스의 해 개막작이기도 한 이번 신작은 샤이오 국립극장 상임 안무가 조세 몽탈부가 안무를 맡았습니다. 국립무용단이 지닌 한국 전통미를 기반으로 프랑스 안무가 특유의 동화적인 상상력이 더해진 화려하고 현대적인 무대가 펼쳐집니다. 공연 예매는 국립극장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풍속화에 그려진 음식 이야기를 담은 영문책자가 나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재단은 최근 지난 2014년 편엔 화폭에 담긴 한식의 영문본을 발간했습니다. 책자에 실린 풍속화는 김홍도의 벼타작, 고기잡이, 신윤복의 저작길 등 총 29점이고 그림 속 한식 문화가 영어로 소개됐습니다. 국문본 내용을 충실히 담으면서 한자어나 고유명사를 풀어쓰는 등 더 쉽게 설명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식에 관심 있는 외국 독자에게 한국 식문화를 매력적으로 전하고 이들이 한식 문화 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영문본을 출간했다고 전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에 조성된 거상 김만덕 객주의 주막과 객관이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도는 김만덕 객주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번 달부터 개방해 만남의 장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 빙떡, 모주 등 전통음식을 판매하는 주막과 한옥 숙박체험을 함께 운영합니다. 4월부터는 매월 정기적으로 과거 객주를 연상할 수 있는 물품 거래를 재현하고 대장간 체험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 행사, 수공예품과 예술품을 파는 장터 행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충청남도 천안박물관은 시민을 대상으로 박물관 교실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천안박물관의 제15기 박물관 교실은 3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매주 1회씩 총 10차례에 걸쳐 박물관 2층 강의실에서 진행됩니다. 개설 강좌는 우리 예절 알기, 생활풍수, 전통매듭, 맥간공예 등 총 7개 강좌입니다. 오는 3월 15일부터 3월 17일 오후 6시까지 박물관 홈페이지 교육마당 게시판을 통해 선착순으로 참가 접수가 이뤄집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천안박물관 전화 041-521-2887번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2016년 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문화소외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카드는 가맹점으로 등록된 공연장과 극장, 전시, 서점, 각종 여행지, 그리고 스포츠 경기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올해 11월 30일까지 가까운 주민센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양평군을 찾아보겠습니다. 양평의 전통시장이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형 명품 전통시장을 목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네네. 양평 전통시장의 맛과 멋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겠다. 그래서 한국 최고의 관광형 명품 전통시장 소리를 듣게 하자는 거죠. 네. 차별화된 양평만의 전통시장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찾아와서 먹고 주문하고 쉬고 구경하는 그런 전통시장을 선보이겠다는 구상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양평의 그 3대 전통시장은요. 양수리와 용문 그리고 양평 전통시장을 손꼽고 있는데요. 이들 전통시장의 먹거리 골목을 조성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해 보자는 겁니다. 네. 거기다가 양평이 자랑하는 멋진 관광거리인 이 세미원과 두물머리 같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접목해 보자. 그래서 전국 최고의 전통시장으로 육성하자는 거죠. 네. 그렇죠. 양평 전통시장은 3일과 8일로 5일장이 서는데요. 먹거리 천을 조성해서 음식을 통해 건강과 행복함을 느끼고 또 길을 따라 걷다가 구경하다가 놀다가 절로 식욕이 생기는 그런 장터로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양평군은 단순히 먹거리 골목을 진열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특색 있는 먹거리를 개발하거나 맛있는 음식으로 가게를 열면 지원해 주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청년 창업주를 지원해서 젊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에 뛰어들면 양평이 그만큼 젊어지는 셈이고 또 지역경제를 살리는데도 활력이 넘치게 되겠죠. 물론이죠. 양평 전통시장 가운데의 용문시장은요. 5일과 10일에 열리는 5일장인데요. 전국 최초이고 유일하다시피 한 친환경 특구라는 걸 내세워서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고급화 전략으로 명품시장을 만들어보자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네. 자연 그대로 심산 계곡에서 키운 명품 산나무를 활용한 산채 음식도 내놓고요. 퓨전 음식도 시도하면서 고급스러운 먹거리들 만들어 선을 보이자는 건데요. 네. 그 용문시장에 이어서 양수리시장 역시나 양평이 자랑하는 전통시장인데요. 네. 네. 두물머리와 세미원의 경치가 빼어나고 또 서정면에는 소나기 마을이 조성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1일 가족관광지역으로 유명한데요. 거기에다 전통시장을 접목해 보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늘이 준 관광자원과 사람들이 만들어낸 음식문화. 네. 그곳에 가면 볼 수 있는 특별한 볼거리에 편히 쉬면서 활기를 얻을 수 있는 양평만의 전통시장을 개척해 보자는 겁니다. 네. 올해 양평의 3대 전통시장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갔으면 합니다. 네. 네. 고향 소식 오늘은요. 양평의 전통시장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이상균 외 여러분의 소리로 경기 양평 단허리 띄워드립니다. 옛이야기 엮어보는 상앙골 풍류극장 오늘은 얼레빛 거사 얘기 가운데 찬빛으로 잡은 이 대복 속으로 들어가서 거사가 낡음이에게 전해준 머릿니 얘기 만나보실까요? 오들스와 이낡음이가 지리산 구경을 갔다가 기이한 거사를 만났으니 얼레빛 거사였겠다. 다짜고짜 낡음이 머리를 비껴주면서 해야 되는 얘기가 가관이었으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지리산을 내려가겠다고. 아니 누구 맘대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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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사님. 잠깐 그냥 생사람 잡지 말고 머리 좀 놔줘요. 야 들수. 거사님 좀 알려줘. 손을 풀어달라고. 어 들수라고. 너도 그 자리에서 꼼짝 말거라. 네 머리도 손 좀 봐야겠다. 그래 이걸 풀어보겠다. 어디 풀어봐봐. 그럼 실례 좀 바꿨습니다요. 알았다. 이 손 좀 놓으라고요. 아 놀아니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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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머리카락.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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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손으로 머리카락 잘도 뽑는구나. 아주 상투째 뽑지 그러냐. 아니 왜 대체 어쩌자고 생사람을 잡고 이러십니까요. 와라. 네 머리카락 속에서 나온 머리니를 보면서 이 망발이냐. 아이고 거사님 그거 그 이리 주시죠. 아이고 제 손으로 비껏습니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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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이고 살았네. 아이고 고맙습니다요. 자 그럼 제가 제 손으로 빗어서 아니 이 빗이 왜 끔적을 안 해. 이놈아 어서 빗어. 네 손으로 빗겠다면서. 벼룩이고 머리니고 도망가기 전에 빗은 내라는데. 아이 이놈이 내 찬빗을 요절낼 장점이로구나. 아니 이놈은 빗이 왜 이럽니까요. 참 어릴 수. 아 이리 와 이것 좀 봐봐봐 봐봐. 이 찬빗이 왜 끔적도 안 하냐. 뭐냐 둘이 뽑아보거라 들수야 뭐 하러냐 어서 빚질을 허든가 뽑든가 해보라니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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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는가 뽑아봐 아이고 아이고 내 머리 아이고 머리 뽑혀 아이고 들수야 놔 놔라구 놔 아니 거사님 이게 대체 무슨 조화 속입니까요 이리 와 빚질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노렸을 적에 엄리가 살살 빗어준 빗질이 어떤 빗질인지 알고는 있고 아이고 우리 엄리 빗질이야 개운하고 시원했지 이렇게 생산한 머리 뽑는 빗질이었겠습니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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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리가 빗겨준 머리를 그래 너희 아버지가 한 번이라도 그러면 쓰다듬어 줬더냐 훈장님이 그걸 잘 안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준 적이 있었느냐는 말이다 아 예 예 아니 제가 조금 말을 안 들은 편이라서요 그 아버지가 머리통을 지어박기나 했지 뭐 쓰다듬다니요 뭐냐 그럴 것이다 너같이 발송부린 눈 머리를 뭐가 이쁘다고 그냥 쓰담쓰담 해줬겠느냐 아 이리 돼 그러니 훈장님이라고 너를 이뻐했겠느냐 훈장님이요? 아이고 아이고 거기도 오래 못 있었구만요 그리다 말고 옆에 친구 책을 찢었을 거고 그래서 회초리 맞고 쫓겨난 게 한두 번이었겠느냐 아이고 아이고 예 아이고 맞습니다요 아니 거사님 어떻게 눈으로 본듯이 그렇게 하십니까 아 아 아 아 아 거사님 아이고 빗질 그만 좀 하시라니까요 이름마 지금 기생집에서 놀다가 옮겨붙은 벼룩을 잡고 있어 이래도 내 빗질이 무슨 빗질인지 모르겠더란 말이더냐 아이고 거사님 아이고 이러미 죄가 많아도 한참 많은 모양입니다요 오 오냐 니 죄를 안다니 듣거라 세상에 남의 머리 만질 사람도 몇 안 되고 남의 머린이 잡아줄 사람은 더더욱 만나기가 힘든 거야 아 이게 가만 가만 꼼짝 말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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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객주에서 남 등 처먹다 옮긴 뚱니로구나 아니 객주님 뚱니가 여태까지 내 머리에 있었다구요 호냐 호냐 새끼까지 치고 난리 났구나 이런 머리로 니가 세상에 머릿니 뚱니 배륙이나 옮겨주지 사람 노릇을 하겠느냔 말이야 아이고 아이고 좀 쉬어야겠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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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이고 예 거사님 그 쉬셔야지요 아이고 이 더러운 농장 머리 니 잡아내시라 했으셨는데 아이고 쉬셔야지요 아이고 아이고 근데 거사님 아 왜 머리에다 올레비술 양 그대로 두십니까요 도망치면은 머리통이 돌댕이처럼 무거워질 게다 예? 아이고 아이고 제가 이제 어찌 도망칠 생각을 하겠습니까요 아이고 예 자 거사님 그저 고맙습니다요 헤이 머리통 뽑힌다고 소리소리 치더니 이제는 고맙다 오냐 내가 지리산에 왜 살게 되냐 너 같은 놈들 손 봐야지 아니 지리산을 왜 더럽혀 어디 참빛 좀 보자 어디 자자자자 그냥 꼼짝 말라 두이놈아 네 수군가 가운데서 토끼 팔란 세상을 이면빈의 소리 김태영의 북장단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상하골풍류국장 얼레빛 거사 얘기 가운데 참빛으로 잡은 그 머릿니 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호랑방탕하게 살던 날그미가 아주 단단히 걸려들었네요 네 지리산 갔다가 만난 얼레빛 거사에게 혼줄이 나고 있는 날그미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거사가 아니네요 글쎄요 빗질로 세상에 가려운 것들을 비껴주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닌가도 싶고요 네 사람 머리만 빗질해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을 빗질해 줄 그런 빛을 가지고 있는 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자 뒷얘기는 내일 이 시간 기다려주세요 자 시조 한 수 띄울게요 사설 시조 세상 공명을 박인규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목요일에 마련한 민속기행 네 오늘은 기와받기 놀이입니다 네 이 기와받기 놀이는 주로 경상북도 의성지역이나 전라북도 정읍 이임실지역에서 행해졌던 민속놀이죠 네 네 주로 정을 대버름케 했던 그 마을 대왕 겨루기 놀이였는데요 네 네 한 해에 풍년을 빌고 그 마을에 제수를 빌면서 마을 사람들이 한 대 뭉쳐서 놀아보는 민속이기도 하고요 네 의성 쪽에서는 꽃게 싸움이라고도 했었죠 네 네 네 안동에서는 노따리 놀이로 말하기도 했고요 네 그렇죠 유래를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 공민왕 때 홍건적이 침략해오자 안동으로 피난을 가게 됐는데요 네 네 그때 왕비가 안동 사람들의 등을 밟고 강을 건너는 데서 시작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네 네 예전엔 마을과 마을이 그 개천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며 지내는 그런 모양이 많았는데요 그렇죠 개천 건너 마을과 이런 놀이를 통해서 한번 승패를 겨뤄보고 그리고 또 풍년을 빌었던 것이죠 네 농합회가 한껏 흥을 고조시키고 하나 둘 모여든 마을 사람들이 동네를 몇 바꾸씩 돌면서 사람들을 일단 모이게 하고요 네 네 또 맨 앞에 권장한 사람들이 어린이를 어깨에다 태우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와 밟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요 줄지어서 마을 사람들 등을 밟고 지나가는 그 꽃게 여인들이 한 사람 또 한 사람 밟고 나가서 다시 허리를 구부려서 등을 밟게 하는 그런 행렬이 이어지기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노래 사설도 끝없이 이어지고 이 마을 저 마을에 꽃게들은 계속 행진을 하고 맨 앞에 그 나무 기둥으로 올라선 그 마을 대표 꽃게끼리 이제 맞닥뜨리는 순간이 그 기와 밟기 놀이의 그 절정의 순간이었죠 그렇습니다 나무 기둥에 올라탄 양쪽 마을 대표 꽃게는요 상대방 꽃게를 끌어당겨서 땅에 떨어지게 하거나 둘러메 나무 기둥이 내려앉게 하면 승부가 결정되는 거죠 네네 그 선두에 꽃게라는 여성을 내세웠는데요 생각보다 격렬하게 맞닥뜨려서 한동안 승부를 내기 힘들 정도로 밀고 당기면서 승패를 겨뤘던 건데요 그렇습니다 안동 노따리 밟기는요 계속 등을 밟으면서 행진을 계속하면서 꽃게 싸움을 하지 않는데요 의성 기와 싸움은 꽃게를 내세워서 남성들처럼 아주 그냥 격렬하게 맞닥뜨려서 승부를 내게 했죠 네네 봄철 농사를 앞두고 여성들도 기운을 한번 불끝 내서 겨뤘봤던 기와 밟기 놀이 우리 민속 중에 여성이 그 마을 대표로 나서서 한바탕 치열하게 승패를 겨뤘봤던 민속 놀이였죠 네네 올해 농사 올해 운수 재수는 우리 마을 것이다 외치면서 펼쳤던 기와 밟기 놀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사물광대의 연주로 호남자도 풍물 굿가락 띄워드립니다 억수나 봐라 봐라 억수나 내다 상배 오메 아니 상배 오빠 아니 뭐 달라고 날 찾아왔어 아이고 마이 좋은 소식 가지고 왔는데 와 그리 놀라노 아이고 나한테 좋은 소식은 상배 오빠가 안 보이는 거여 일 없은 게 그냥 좋은 말 할 적에 가시여 참말로 내가 요즘 얼마나 바쁜지 니 아나 팔도에 그 점포 내겠다고 줄 섰다 아이가 오메 시방 나한테 뭔 가게를 팔아먹을 짝정이요 봐라 봐라 억수나 그 마 녹차 있지 내가 말이다 그걸로 당면을 만들었다 카이 자자자 봐라 그 상배 유기력 녹차 당면 카이 마이 이게 장난이 아닌 기라 몇이요? 녹차를 가지고 당면을? 오메 상배 오빠가? 봐봐 어디? 오메 아니 이거를 참말로 상배 오빠가 만든 거여 시방? 아 그렇다 카이 이게 마 중국에서 주문이 들어와 가가 녹차 가루가 부족할 지경인 기라 아 요것을 참말로 중국에다가 수출을 하고 있단 말이야? 아 뭐 이게 말이다 그 유기력 녹차 가루 들어간 당면을 띵오와 세세하면서 억수로 조악하라 카는데 오메 오메 야 억수나 내랑 계약하자고만 니도 그 유기력 녹차 맞제? 아만 요새는 유기력 아니면 명함도 못 내밀잖여 아니 근데 상배 오빠 중국서 녹차 당면이 그렇게 그냥 맛있다고 그럽디야? 아 뭐 그러다 카이 조금만 있으면 띵샤오첸이 올기다 그 억수인이 유기력 녹차 계약하자고 말이다 저기 혹시 띵샤오첸이라는 사람 내세워갖고 나를 우측에 그냥 흔들어 볼 생각은 아니고 사기만 쳐봐봐 상배 오빠 에이 참말로 이 와이카는 이거 뭐나 보고 말하거라 그 상배의 유기력 녹차 당면은 말이다 끓는 물에 식용유랑 진간장을 넣고 이래이래 그 삼자분 삼다가 물을 쭉 달아내고 중불에 자작자작 끓이면은 자자자자 봐라 얼마나 쫄깃한지 니 한번 봐라 어디어디 어메 쏠자니 그냥 쫄깃함시롱 신선한 녹차 맛도 나고 그러지 아니 이걸 상배 오빠가 개발했다는 것이오 시방 그려 봐라 억수니 그 유기력 녹차 당면도 내 자마 중국에 소개할 기다 두고 봐라 카이 니가 몰라서 그렇지 그거 와 우리한테 안 파노 와 수출만 하노 그냥 달라고 줄을 설 기다 그럼 상배 오빠 가격은 킬로당 가격이 좋아야지 봐라 봐라 억수니 이거 유기력 녹차 자 이래 이래 해주면 개 안컨나 내 삼아 계약금 가왔다 아이가 아니 참말이야 우리 녹차를 정말이지 네 이 시간 끝곡으로 사철가를 이윤주의 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억수니가 유기력 녹차를 재배하는데요 상배가 판로를 열어줬군요 맞아요 네 요즘에 커피에 밀린 우리 녹차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요 근데 이 유기력 녹차 가루를 중국으로 수출 중이라고 그럽니다 네 네 중국 사람들이 이 녹차 당면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죠 네 그 사람들 먹거리에는 뭐 일가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녹차가 다양한 변신으로 활로를 찾고 있는데요 네 먼저 그 고농축 영양제품을 만들거나 또 다른 제품과 혼합한 새로운 제품들도 나오고 있죠 네 맞아요 뭐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뭐 제약회사하고 연계해가지고 의약품 쪽으로 이렇게 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이 녹차는 뜨거운 물에 이렇게 우려내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거를 찬물에다가 또 뭐 우엉이라든지 무슨 강황 같은 거 뭐 연잎 그런 걸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우려내서 먹을 수 있게 또 커피랑 또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섞어서 이렇게 또 우려내서 먹을 수 있게 이런 거 많이 지금 개발되고 있죠 네 녹차가 우리 몸에 좋은 건 이미 알려져 있으니까 뭐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또 이 차를 마시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이게 신경조직과 근육을 완화시켜주는 뭐 그런 효과도 또 있으니까 또 뭐 이제 뭐 녹차에 있는 카페인이 뭐 어쩌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카펜을 또 이렇게 뺀 그런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하여튼 이 좋은 성분들이 많다는 우리 녹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조금 외면을 당하고 있어요 네 네 다시 이제 날개를 달고 우리 곁으로 날아오기를 바랍니다 네 네 기대가 큽니다 자 상암골 상사제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국악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용화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15년의 꿈, 15년의 기적 지난 2001년 3월 한국음악전문채널로 야심차게 출범한 국악방송이 어느덧 개국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음악의 신명을 청취자와 나누고 우리 음악의 감동을 세계에 알리며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으로 우뚝산 국악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특별한 감사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국악방송 개국 15주년 기념음악회, 기적의 아리랑 3월 30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오후 5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신영희, 이충희, 이호연, 김혜란, 이유라, 김용우, 유태평양 등 국내 최고의 소리꾼이 총출동해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어낸 아리랑의 힘을 선보입니다. 국악방송이 마련한 아리랑의 향연 기적의 아리랑 공연에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이 마련한 아리랑의 향연 국악방송이 마련한 아리랑의 향연